사흘 빵싸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흘 동안 빵싸움을 했다고요?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입니다 무려 사흘 동안 개최가 됐죠 원래 이틀 잡혔다가 하루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주말에 현장검증도 있었는데 그 청문회 동안 공방이 참 치열하게 오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던 모습들 좀 소개해드리죠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쯤 하잖아요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그거 내리십시오 아니 지금 피켓 투쟁하십니까? 저는 관련 자료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희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은영 의원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3위를 한 전례가 있어요? 아니 이진숙 후보자 같은 후보도 없었습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부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저런 뭐 엄청난 치열한 공방이죠 그리고요 이 청문회에서 참 많이 나오는 얘기가 빵 얘기했어요 빵 이른바 법화로 빵을 산 건데 그게 어떻게 되나 빵이 어떤 거냐 이 빵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관련 모습도 있습니다 나폴리옹 제과점에서 빵 산 시각이 정확히 오후 2시 31분입니다 여기에서 43만 9,600원입니다 뚜레주르 53만 4,100원어치를 결제했습니다 이 정도 100만원어치의 빵이면 엄청난 양일 텐데 그 양을 대략 어느 정도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비닐봉투에 넣습니까? 아니면 종이 상자에 넣습니까? 97만원어치 빵을 사들고 가셨어요 빵을 돌리고 인사 나누는데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가셔서 어느 정도 체류하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나요? 빵 돌린 것만 기억이 나고? 빵 셔틀을 6%한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5시에 빵을 줬다는데 청소부하는 분한테 그분들은 퇴근 안 하고 그러면 사장님 얼굴 보러 기다립니까? 빵 얘기 참 많이 나오네요 내가 지금 보시면 방통위원장 청문회는 빵 청문회냐 왜 이렇게 빵 얘기를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법화로 빵을 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50만원어치 빵을 어떻게 혼자 들고 갈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샀냐 직원에게 나눠줬다 아니 제가정 정리 포인트가 무슨 개인정보냐 개인정보라 제출 불가하다 빵집서 법인카드 사용하고 개인 포인트 정립했다면 업무상 배임 아니냐 그러면서 막 공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27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전에 가서 현장 조사를 벌어서 그 빵집을 또 방문하기도 해서 빵을 샀어요 그런데 50만원어치 되면 빵이 얼마인지 보려고 했는데 빵이 다 없어서 20여 명어치만 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대전 MBC 방문회고요 카드 사용 이런 거 내가 확인하러 갔다 그러고 근처에 있는 빵을 샀는데 그렇게 쓸어 담아서 결제했는데 24만원이다 당시 53만원씩 샀고 6년간 물가를 감안하면 분량이 2배 이상 될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런 현장 검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기장 교수님 지금 방통위 현환도 참 많고요 정책 내용도 많은데 이거 4일 동안에 청문회에서 빵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격입니다 우리가 방송사법을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명분이 뭡니까? 결국은 정치 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쥐락파락하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또 방통위원장을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불러놓고 청문회를 사흘 동안 하면서 빵 청문회만 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복균 객균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빵 제가 봐서 저걸 이준수 후보자가 다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직원들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니 법화를 이를테면 휴일 집 주변에서 집 주변 이런 거 가리지도 않고 또 빵 커피 소외까지 다 썼다 휴일할도 쓰더라 또 심지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쓰더라 이건 진짜 법화의 영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받는 또 이준석 후보보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본인이 어떤 용도로 법화를 사용했고 빵집에서 빵을 샀다든지 또는 증빙 자료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해서 실무자가 제출하도록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클리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답변 태도는 가관입니다 뭐 반성할 일 없다 실무자가 한 일이다 나는 뭐 증빙자를 누구도 모른다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니까 이것이 가치 상승돼 버려가지고 오히려 이 청문회 자체를 완전히 이른바 빵 코미디로 만들어버렸다 저는 이런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 후보자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렇게 해도 시간만 가면 된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임명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천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변호사 지난 주말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전 MBC 방문하면서 근처에 빵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빵을 사왔어요 실제 50만 원어치를 사면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빵이 없어서 20여 만 원어치밖에 못 샀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빵빵한 청문회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이게 그야말로 야당의 수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됩니까 그거는 야당이 위법하게 탄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위법하게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다 사퇴했죠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 어쩔 수 없이 탄핵 협박 받고 이러다가 국정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니까 사퇴했고 그러다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김홍일 위원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했었잖아요 그때 뭐가 밝혀졌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법하게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됐다고요 하지만 탄핵 결정이 안 나온 게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일이니까 이거 가지고 탄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동관 김홍일 이런 위원장들이 설령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그런 일 전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진숙 후보 방통위원장 되면 지금부터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걸 야당이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지금 핵심은 야당에서 핵심은 방통위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MBC 사장이지 방통위원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청문회가 저렇게 빵빵하게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오늘도 과방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끝나면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논의했는데 결국은 채택이 불발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특권을 남룡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는 협박으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의 내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방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에 대한 뭔가 갑자기 무슨 인민재판, 전체주의 국가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설정이 벌어졌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반응들이 또 나왔네요 여기 보면 박준건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님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약간 이의 제기 이런 거 이런 걸 좀 하는 거죠 지금 하신 말이야말로 인신공격 아니냐고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가 증가가 없으니 인민재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읽어서 좀 시작이 된대요 또 공방들이 자 일단 김철원 교수님 그다음에 김지호 전 부대변 유순서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이제 청문회가 끝났거든요 이제는 남은 건 언제 임명되냐는 건데 이 인사청문회안이 8일 날 국회에 제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과방에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 대통령께서 다시 하루 정도의 날짜를 주고 이사청문회를 결정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면 제가 볼 때 7월 31일 모레 정도에는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 마비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하루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정대로 지금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결정적 한 방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정대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임명이 강행되지 않을까 또 하나 부위원당 대통령께서 추사하는 그 부위원장과 함께 임명이 강행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김지호 전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엉뚱하게 막 가구고 있는 것 같아요 공방들이 지금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가 기형적 편파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영 방송이 매각되고 정치 편향적 인사가 임원진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뭐 보수 정말 극우 유튜버들이 진행자로 발탁되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야당으로서는 견제해야 돼 그런 동기가 많고요 지난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정기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야당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뭐 극우 인사로 평가받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후보 임명에 대해서 제청되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좀 과하게 견제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지난 총선 끝나자마자 4년 전에 경기도청에서 업무 추진비 8만 7천 원 쓴 것 때문에 검찰에서 5시간 조사받았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비서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쓴 식당 140군데가 검찰 압수수색도 받고 기소에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좀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엉뚱한 곳을 쳐서 공방이 벌어졌더군요 아까 무슨 전체주의, 인민재판 이런 것까지 해서 온쟁이 있었습니다 허니은 최애인 지형 다행히 요새 다행히 노zed 전체주의 재능 다행히 제공 모두 재능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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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